철리포 닥삼 앞에서 단조 시간대에 패들보드 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초 옆에서 수초로 지금 앙카 만들어 가지고 바람에는 밀리지 않는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입질이 없네. 입들어왔어? 입들어왔어? 저쪽은 입질이 왔다는데 이쪽은 아직 입질이 안왔네. 한 번 더 이쪽으로 캐스팅을 아 아 아 아 아 랄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배꼬동소리 살짝 살짝 바람이 한 마리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가사 랄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긴 해도.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네. 수초지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